세준 요원품 양이 상당히 많지요. 세준 요원품만 이렇게 내용 가닥을 한번 뚫고 나면 여러분들 왕복서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제일 세준 요원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준 요원이라는 말이 바로 세주고 요원이 다른 말로는 화음입니다. 화음. 세준 요원품만 뚫어버리면 나머지 세준 요원품이 별이 강령 같은 것이죠. 화음경의 추요, 화음경의 중추, 아주 요긴한 것이 세준 요원품에 거의 다 실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왕복서에 나오는 강협자재무연문이라든지 일다상용부동문이라든지 동시구족상용문 이와 같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제 여섯 번째 화음경의 취지, 지치라고 있었죠. 왕복서에. 그 주된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오겠어요? 세주 요원품에 나옵니다. 그 세주 요원품 얘기를 오늘 저쪽에 단체 카톡에 짧게 이렇게 올려놨죠. 요즘 뭐가 진다고 그래요? 감꽃이 피고 지는 시절인데 감꽃을 한번 씹어먹어보려면 어떠세요? 감꽃이 떨기도 하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감꽃이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감하고 꽃은 지고 말았지만 꽃잎은 졌지만 통꽃인데, 그렇죠? 꽃잎은 졌지만 감 열매는 지금 달려가 있죠. 쪼롱쪼롱 새끼 감, 그렇죠? 좀 연한 게. 새끼 감이 땡감. 땡초 비슷한 거지. 이 땡초가 자라가 날아가서 홍초가 될 때까지 홍시가 될 때까지. 땡시가 홍시가 될 때까지. 홍시가 되고 땡초가 될 때는 남을 감이 작을 때는 감을 묻어버리면 옷에 어때요? 옷 벨이죠. 그렇죠? 홍시는 옷에 묻어도 안 벨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보살형을 해가지고 푹 익은 사람은 남인 때 묻어도 그 사람한테 해가 안 되는데 좀 덜 된 사람들은 남인 때 해를 쓰는 게 다 달라서 그렇지. 그래. 어제 감이 이렇게 비바람 속에서 한 이 두 개 감꽃이 지는 데 이렇게 보니까 감 이파리가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코팅이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이야, 이파리가 저렇게 두꺼우니까 감 껍데기도 두껍더라. 그러니까 감이 읽을 때 노랗게 빨갛게 그렇게 익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익어가요? 아니, 이제 함경 세주 묘원품 하니까 여기서는 글보다 뜻을 팍팍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감이 왜 노랗게 빨갛게 익어가냐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내가 다 가르쳐드리는 거고 감꽃이 노랗게 가지고 감 잎사귀에 노란 것이 아니라 지가 익기 전에 감 새파랄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지는 이제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익을 때까지는 지는 어떻게 해야 돼? 위장해가지고 나는 아직 새파랗다. 내 따거면 안 된다. 그런데 다 익고 나면 어때요? 제발 나를 좀 쪼져먹고 가서 어디든지 씨앗을 뿌려다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잘 띄려고 어떻게 해? 아니, 빨갛게 익을 때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고 새파랄 때는 어때요? 보호색으로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런 이치들이 다 이렇게 단계가 있죠. 이제까지 그리고 또 오늘 그걸 한 자 써놓은 게 있었죠. 신야자는 뭐라고 했어요? 반복이라. 우리가 신통을 부리고 신기하고 달인의 경제가 되는 것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할 뿐이다. 이먹고도 수없는 밤을 새우고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될 뿐이죠. 계속 반복될 뿐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 것이 어디까지 했죠? 주 하신. 그렇죠? 오늘은 주 수신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주 혜신 해가지고 십지품 찾아보신 분들 계시나요? 십지품에 그 바다의 공덕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죠? 아주 하은경의 세지 묘원품 중에서도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의 공덕이 주 혜신 이거 한번 챙기시면 좋고 또 주 수신은 주 수신도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지금 막 생각났으니까 법화경의 팔공덕수 물맛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단맛이 나야 되고 맑은 맛이 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경전? 주 수신은 법화경 잘 찾아보시고 주의신은 하암경에 잘 챙겨보시고 오늘은 주화신이라 이제 주는 주관한단 말이고 화는 뭐죠? 불이다 옛날에는 전기불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전기 하나만 이렇게 발견되고 난 뒤에도 불을 켜기도 하고 어떤 일은 다레미를 만들기도 하고 에어컨디션을 만들기도 하고 테레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밧데리 하나 가지고도 시계를 돌리기도 하고 뭐 어디 차를 돌리기도 하고 천차만별로 하듯이 뭐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 티끌 하나라도 이렇게 생겨지면 거기에 백만 가지가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를 중중무진 에? 사사 무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화신은 그럼 어떻습니까? 불을 주관하는 신이다 불을 주관하는 신이다 불을 주관하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능이 있습니까? 환하게 밝힌다 또 태운다 뭐 이런 것들이 불의 공능이 되겠죠 햇불을 들고 이제 환하게 이제 귀를 밝힌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환하게 밝히니까 이 떠난다 무슨 무엇을 어리석고 산란스러운 캄캄하고 산란스러운 행을 그렇죠? 네 확 벗어난다 이 말이죠 뭐 저기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주화신이 선정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겠죠 이 칠한 행을 칠한 행을 이별한다 이런 말들인데 다시 또 무수히 많은 주화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 광 염 장 그러니까 보는 아주 크다 광대하다 이런 말이죠 넓다 그죠? 넓다 광 보광 보광 아주 넓은 빛 그 염자는 어떻습니까? 광명보다 더 찬란한 게 뭐라 하세요? 광염이다 했죠? 우리 저 뒤에 가면은 입법개품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광염당급 수미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글 남긴 것 중에 제일 밑에 생금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부러 써놨죠? 생 일어난다 태어난다 탄생한다 출연시킨다 출생시킨다 무엇을? 금을 우리 마음 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진리 진검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생금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부처님 위에다가 뭘 입힙니까? 개금치를 하잖아요 그죠? 개금치를 하는 것은 진리다 이런 뜻이죠 진여다 금장이 바로 생금장이 생여래장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여래를 간직하고 있는 늘 여래가 출연해 나오는 창고가 있다 생여래장 생금장 여의주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광염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경 같은 데는 어디서 법문을 설해집니까? 광명장에서 설해지잖아요 광명장 여러분들 원각경 다 배웠는데 신기하게도 다 까먹어버렸죠 신통광명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각경을 설해하는 자리가 신통광명장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원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통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막막 같은 거 이런 게 보는 것도 내 혈관보다도 막막의 신경은 몇 분이 일? 30분이 일? 시신경 눈으로 가는 혈관 있잖아요 머리카락보다 더 작다고 그러더만 우리 육체만 보더라도 아주 신비로운데 육체를 떠나가지고 마음이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면 신비롭게 짝이 없잖아요 지금 의식이 있다는 이 자체도 우리가 전부 생금장이거든요 생여래장이라고 이대로가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서 화음경에서는 익히 깨달은 분상에서 펼쳐 해놓으니까 구절구절 때 아름답지만 오늘 주화신 첫 구절도 그려나가 있어요 보광염장 우리 주수수는 어떻겠습니까? 보흥, 운당 앞에 주화신은 보발, 신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출현보강인가요? 저기 앞에 보면 주의신, 그렇죠? 출현보강 부업의 광명 이것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뜻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지혜, 광명, 심광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이라 하죠 불생불멸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안바도 없고 멸하지도 않으니까 본지, 풍강 본래, 면목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생겨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라 하잖아요 중간에 인연 따라 일어났던 면목들은 생매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매라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영원, 담적 무고, 무검 우리 매일 연구를 하잖아요 영원히 담적에서 정멸해서 생겨 대적정처에서 무고 가거심 불가득 무검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래서 진공 그러나 묘유 묘음으로 있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지 넓은 광명의 창고 보강염장 주아신가 그 다음에 보집 광당 모든 널리 모은다 광명을 모아서 높이 쳐든다 광당 높은 깃발을 찌는 주아신가 그러니까 보집광당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마음의 모든 공덕을 다 모아서 높은 그 그 한라산 같은 이렇게 불꽃을 화 올렸을 때는 남들의 길을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길을 밝혀주고 캄캄한 밤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 입법개품 21번째 선지식 중에 누구죠 변행 외도라고 있죠 변행 변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루 행한다 두루 행한다는 말은 일체처의 수처작주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외도 변행 외도라는 건 모든 외도를 조복받을 만한 행동을 두루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변행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직 광당 주아신 그 변행 외도는 변행 외도를 선재동자가 만나러 갈 때 도살라성에 만나러 가게 되는데 만나러 갈 때 언제 가느냐 하면 해가 어두워 어두워 해질 무렵에 변행 외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행 외도를 찾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버렸다 해가 저물어 버렸는데 해 저물면 사람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캄캄해 못 찾잖아요 그죠 그때 주아신이 필요하겠죠 햇볼을 든 사람 그죠 그런데 변행 외도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성 안에서 찾았다 성 안에서 우리는 흔히 입법개품 첫 구절도 그런데 덕운 비구를 만날 때 부처님을 만날 때 선재동자에게 문수보살이 거기에 성낙국 묘봉산에 가면 덕운 비구가 있을 것이다 덕운 해운 선주성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는데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 거기 갔는데 덕운 비구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었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반대편에 이렇게 산에 보니까 나폴레옹 그것처럼 이 산이 아인갑에 하는 거 있잖아요 쳐다보니까 전혀 다른 산 위를 서서히 거닐고 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기존에 불교라고 믿고 기존에 내 생각이라고 생각에 악연의 사로잡혀가 있던 속에는 놓았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경계 연불경계가 보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연불경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운비구는 바다했자는 법회 처음에는 불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보를 얘기해요 해운비구 그다음에 성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 만나요? 선주 중원은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 잘 머물러야 된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수행을 해도 수행한 바가 없다 그렇죠? 무주로 머무르기 때문에 선주비구를 만나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딱 캐치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뜻이 삭삭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환경을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이렇지만 일단은 80권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한 서너 달이면 다 읽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두 권씩 읽으면 40일이면 한 달 밤에 다 읽어요 두 권씩은 읽어집니다 두 권씩 법화경 7권인데 새벽에 1, 6시 읽기 시작하면 저녁에 상경 때 다 읽잖아요 일곱 권 읽어본 사람은 예 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직광당 주하신가 하여튼 주하신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힌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데 살짝 틀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변행외도를 만날 때 산 꼭대기에 변행외도가 있었다 그런데 산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성 안에서 찾다가 거기서 찾지를 못하고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선재동자 이렇게 바라보니까 산 꼭대기에 불이 환한 거야 자체 발강 변행외도가 자체 발강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색상이 원명했다 색상이 뚜렷이 밝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색상이 밝았다 뚜렷이 밝았다 이런 뜻은 여기도 좀 쉽지 좀 가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중에 저쪽에 주하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두워할 때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을만 할 때 도착했는데 캄캄해서 길이 없는데 길 없는 길에서 환하게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변행외도 좀 되려면 아무리 캄캄한 밤길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태양이 지고 나면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자체에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지가 길을 밝히면 가잖아요 헤드라이트 나가버린 차는 밤에 지도 곤란하고 차도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하신 정도 되면 요즘 같으면 헤드라이트신 이럴 뿐 다른 게 다 없더라도 스스로 길을 밝히면서 길을 찾아서 가는 것 우리 흔히 뭐랍니까 자등명 법등명 내 스스로가 뭘 가지고 있다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물에 남을 적셔줄 수 있는 물의 공능을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남을 밝혀줄 수 있는 주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본래 면목 속에 항하사의 무루성 공동 무루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수가 없다 누진 통일하죠 누진 무루 새는 게 없다 누수 누전되지 않는 거 완벽한 거 빵꾼하지 않는 거 부도나지 않는 거 부도 잘 내는 선생님들은 부도 탁 간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요 사리탑으로 가서 사리 분별이 있기 때문에 사리탑으로 다 모시고 그 다음에 대광 보조 큰 광명 대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널리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대자 대비죠 내인데 이득이 되든지 이득이 안 되든지 저 태양이 확 비춰가지고 콩도 이거라 팥도 이거라 온갖 나락도 이거라 옥수수도 이거라 하고 삐치는 거 이런 것들이니 대광 보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을 삐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삐쳐주는 거 십지품이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도표 십지품이 제가 한 구절을 빨갛게 써낸 대묵이 있어요 여수 거대 비록 이멸 이미 다 멸했다 할지라도 번뇌하라 너는 번뇌의 불꽃이 스스로는 다 꺼졌다 좋다 세간 너는 출세간이 됐다 하자 세간에 육도 윤회를 헤매는 저 세간 중생들은 세간은 호겸이 번뇌의 불꽃이 번뇌의 불꽃의 유치연이라 아직도 저렇게 허덕거리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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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뇌의 불꽃을 다 너는 해결이 됐다고 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의 하음이라고 하는 하자도 못 들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념 마땅히 생각해라 마땅히 뭘 생각해냐 본원 부처님의 근본 원력 소원 발언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도중생이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환경 보면서도 중생 제도가 항상 우리한테 지상의 과제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문단 분석하는 건 두 번째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나가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실사 모두로 하여금 실사 수인 바라밀행을 닦게 해서 뭐다 취해탈이라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이게 이제 십지품에 딱 그 많은 계송 중에서 십지품 계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한 계송만 딱 꼽으라면 저는 이제 너는 번뇌 다 끝나서 좋냐 저 중생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죠 이런 데가 지금 이거 세주 묘원품을 읽으면서 그런 대목하고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법계품도 그렇고 이 세간품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정말로 여기 불기운도 이게 지금 밝히는 기운만 지금 이렇게 대충 나와서 그렇지 불기운은 또 어떻게 태우는 기운도 있잖아요 녹이는 기운도 있잖아요 종경록에 아미타불 후신이라는 영맹지각연수선사가 종경록에 해소해놓기 비율이 일어났거든 금이 아무리 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금이 불을 만나지 않으면 불 외에 뜨거운 불 있잖아요 그죠 불에 녹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래 우리한테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인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병마가 치달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쪼달린 일이 있지 하면 그거는 수액으로 성화시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화신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주화신 하늘 대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뭐가 있죠 보왕산며로 그 보왕산며로는 시중에 지금 나와있는 보왕산며로랑 좀 다릅니다 세 번째 구절이 있어요 한문 세 번째 구절 그죠 세 번째 구절이 수행하는 아주 맥점이에요 그리고 원문 그대로 다 번역해놓은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거는 세 번째 구절이 빠져가 있어요 입성선사님 여기 한번 줘보세요 혹시 그 보왕산며로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한 것도 내가 박관한 것도 있고 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염 신 불구 무병이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그 다음에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병고로서 약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굳이 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이거는 수행자에게 반드시 탐욕이 생기면 왜 된단 말이냐 이거 원인을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계율을 어기는 거야 그리고 정도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 옆에 6번 한번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돼가 있어요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사귀며 내가 이롭고자 하면은 도의를 져버리고 그 다음에 순결로서 친구를 삼으라 하셨나니라 이렇게 돼가 있어요 순결한 믿음인가 그죠 아니 우리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부황산배로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게 돼가 있지 않아요 순결이라도 좋은 만남 이런 게 아니고 나를 패가 망신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서는 뭘 삼아라 친구의 미친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리를 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남의 허물을 보게 되나니 잘 지낼 때는 좋아 못 지내면 어때요 미주할 고주할 해가지고 야 초작그러 짜장면 사줬던 것까지 시위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서 폐를 끼치는 폐를 끼치는 친구로서 이 폐교로서 위자량이라 해놨잖아요 폐 끼치는 친구로서 교로서 위자량이라 그 자량을 삼아라 해놨어요 앞전에도 보면은 휴 도의가 억울해지면은 필 반드시 인지 비위를 기원하나니라 사람의 남의 허물을 보게 되나니 해놨잖아요 이 보앙산매로는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자랑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제일 잘 된 보앙산매로 이게 훨씬 낫죠 기존의 보앙산매로는 보다가 그 이유를 딱딱 다 짚어놨어요 원문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절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는 보앙산매로는 법정 선생님께서 한번 번역하신 것 같은데 그 구절은 무슨 이유인지 빼놨어요 반복에 세 번째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들입니다 세 번째 구절이라고 하는 건 무슨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그죠 이유를 알고 나면 까다로 알고 나면 무작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잖아요 제일 그런 열 번째만 보고 우리 다 했다 합시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만 다섯 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뭐한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억신명 적 뭐 돼요 이나 미만 이나 미만 이나 미만 이나 미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이나를 두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서로 따지다 보면 반드시 원한이 그냥 풀 돋아나듯이 자부르기 돋아나는 거야 자생이라 예 그래서 이수 억위 행문이라 예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방편을 삼으라 하셨네 저는 이래 못합니다 이건 전부 우리의 희망 사항이 그러니까 수행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대 긍정 초 긍정 그죠 그럴 것 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한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예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면 나는 두 밤을 때린다 내 눈에 눈물 내면 니 눈에는 아니 감노수가 쏟아지게 하겠다 막 이렇게 자 그렇고 경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일론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묘 궁전 주하시니라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이 사는 데고 그죠 남인데 머슴사리하고 이렇게 도적질하고 이런 데 아니라 당당함과 그런 거룩함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 사는 자리를 궁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유적으로 주하신에 비유해서 중묘 궁전이라 온갖 보배들로 박혀가 있는 궁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자국 뛸 때마다 금빛철을 뛰고 한 자국 뛸 때마다 수정처럼 살고 한 자국 뛸 때마다 진주처럼 산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궁전이고 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어서 수정선생님 계신데 수정선생님은 아니고 진주 이런 거 산호같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차 한 잔 하면서 다른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알맹이보다는 뿍데기가 얼마나 더 많고 깨끗하게 살아온 이런 것보다도 시행착오를 해서 지저분한 일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아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건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갑오들이지만 이제는 대충 알았으면 알맹이 쪽으로 하나 오늘도 하나 받고 내일도 하나 받고 내 달력에 하나하나씩 찬란한 열매들을 박는 것도 좋잖아요 아름다운 거 그죠 남모르게 꿈속까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박으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서 중묘 궁전 궁전은 법왕이 산다 이게 법왕이 그 다음에 무진 강계 무진 다함이 없는 참 없앨 수 없는 삐치면 얼마나 찬란하고 상투개자 제일 머리 꼭대가 있으면 무상심심 미면법 아닙니까 그죠 무진 강계의 주아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종종 여만이라 가지가지에 대해서 광명의 눈빛 보안의 눈빛 모든 인연을 깨뚫어서 알만한 그런 눈빛을 가졌다 그러니까 감나무 이파리만 보더라도 뚜껑하면서 코팅이 딱 되어가 있는데 감이 열리가 나중에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코팅이 돼가지고 똑같다 이거야 솔방울도 이렇게 똑같이 송화가루가 조그맣게 열리가 있던 거 오밀조밀한 거 있잖아요 작은 벌레같이 요즘 얽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더라도 솔방울라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솔리파린들 다르게 생겼던 거 새파란게 다르다 싶다 가도 가을 돼서 떨어지면 솔갈비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이 그려 생겼어요 여기서 종종 여만이라고 하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봐도 자비롭고 귀로 들어도 자비롭고 모든 자기가 십지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자의 젖을 사자의 젖을 가지고 다른 백수의 젖을 다 섞어버리면 그 젖은 무슨 젖이 된다 사자유가 된다 사자유 예? 우리의 침문 배울 때 그 대목이 있었죠 사자굴중에는 진성 사자하고 환경만 야무지게 보면 내 모든 인생이 이렇게 북대기 같은 인생이 이렇게 그 뭐 줄거지만 남았던 게 알맹이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이쪽으로 해왕된다 특히 하암경만 보면 다른 경전은 쭉 따라와 버려요 하암경을 끌고 가버리고 나면 반야신경이고 금강경이고 이거 다 뚫혀가 있어요 희한하게 돼가 있어요 특히 거기서 요래 참기름 칠하듯이 그냥 비빔밥 해물도 맛있는데 참기름 조금 사사서 뿌려면 맛있잖아요 예? 그러면 매운 것도 좀 순해지고 예? 그 참기름 뿌리듯이 무슨 논을 봐야 되겠어요? 기신논을 반드시 기신논 기신논은 비빔밥에 참기름 같은 거 그거 빠져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는 것이라 예? 기신논의 기신논을 기신논을 해가지고 대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확 일으켜버려야 돼요 종종염안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 이름으로 딱 명명하면 보험보사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체 종지라 그래야죠 일체 종지를 다른 말로 하면 종종염안이 안 되겠어요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실지견한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시방 궁전 여 수미산 주아신가 시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대하다는 말이고 공간적으로 풍부하다는 말이고 또 공간적으로 풍부한 것을 시방 궁전을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너무 거대하다는 뜻을 산을 하나 땡겨가지고 산 중에 산 산왕이를 뭐라고 해놨어요? 여 수미산 그러니까 공덕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들을 산이라고 비유한다고 우리가 제가 주산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혜가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그런 공덕의 마치 요즘 대만의 누구죠? 자제공덕회 하시는 스님 정음스님 그죠? 그 선생님 비군스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태산같은 사람이죠 태산은 산도 아니지만 수미산이니까 제일 큰 산이래요 그 다음에 위강 자제라 위험있고 그런 지혜로운 또 자제한 모습이 어디에 번녀를 벗어나가 있는 환한 주아신가 그 다음에 광명으로 파암이라 무명의 무명의 그런 번뇌덩어리 원천적인 그런 번뇌의 근원의 자리를 없애버릴만한 그런 광명 파암 주아신가 내음 정강 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문을 내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음 우레같은 음성이 자라면 그 다음에 정강 번개불 같은 주아신이라 순식간에 착이라면 다 알아차리는 거죠 죽착합착으로 졸탁 동시로 입 다물고도 말 안 하는데도 서로 알아듣고 이런 얘기들을 내음 정강 같은 경우는 내일 가늠제일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의 가늠 무설설 남순 동자 불문문 남순 동자하고 선제 동자는 다른 사람이죠 통사 하암살림 법문할 때 다른 분이죠 예 예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남순 동자가 바로 간센보사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하암경 약찬계를 읽으시는데 음성은 너무 좋으셔 연부를 잘하시는 선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임이에요 하암경 약찬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대덕성문사리자를 갖다가 대덕문수사리자 대덕문수 그때 대덕성문은 성문이 등장하는 이유와 강염낭급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잖아요 그죠 대덕문수 사리자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선임께서는 그러면 하암경이 강염낭급 수미당은 깨친 사람들이고 입법계품에 이와 같은 보살 행을 하니까 자기가 그걸 행을 하니까 환하게 경계가 보이고 그 보살 행을 못하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 누구예요 사리불 아닙니까 그죠 대덕성문 사리불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캄캄해서 모나라묻고 하암경을 안 읽어보니까 연불 음성은 좋으신데 연불 내용은 전혀 그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대덕문수 사리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 유튜브에 확인해보세요 누구 약찬겠는지 모르겠어요 대덕성문 사리자인데 대덕문수 사리자라고 이렇게 하죠 건강경도 읽을 때 수의 발 반식걸 세족이 부자이자 또 반식걸이라 그러셔 연불하실 때 반식걸이 됐든지 반사 허리 됐든지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언중에서는 공통 언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지켜줄 필요가 있죠 그걸 안 지키면 성의가 없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초발심 작용물에 배우듯이 단수 음성이라 단지 음성만 따라가고 뜻을 살리지를 못했다 그거는 빈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연불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하면서 꼭꼭 짚어서 야무지게 찐살 씹듯이 씹어먹어봐야 돼요 내음정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이었습니다 모두 다 가지가지 광명을 나타내서 모든 중생을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하였습니다 왜 주화신이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합니까 화는 바로 화한한 지혜를 상징해서 무상의 이치를 제대로 깨친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캄캄하면 이게 만져도 똥을 만졌는지 어디 떡을 만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빛이 환하게 자기가 있으면 헤트라이트를 삐쳐보고 손전등을 삐쳐봤을 때 어때요? 이게 뭐라고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반딧불 맞다는 조그만 속에만 있어도 뭔지 알잖아요 내 신발인지 니 신발인지 아는데 그게 조그만 듯빛도 없을 때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물며 주화신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과 같은 환하게 밝은 우리 본래 면목의 지혜광명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보광염장 주화신의 찬탄이라 여관 열의 정진력하라 그대여 열의 정진의 힘을 봐봐라 정진력을 봐라 강대 억겁토록 부사의라 불사의로 또 고쳐야 되겠네요 부사의라고 그죠? 된 시옷 발음이나 지옷 앞이나 디귿 바로 앞에 올 때는 아니 불자가 리얼 탈락 현상 요만한 현상이 나죠? 강대한 억겁이 부사의 한데 위리 위이 중생 현 세간하사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세간에 나타난다 소유 암장 개 영멸이다 모든 어두움을 다 소멸하시네 모든 어려움을 어두움이라 해도 괜찮겠고 주아신은 불같이 환한 지혜로 캄캄한 중생의 무명을 소멸한다 무명은 반대말이 뭡니까? 광명이잖아요 그죠? 주아신은 지혜의 불길로 번뇌의 섭을 번뇌의 그런 뗄감을 다 사르고 불사르고 성숙된 성군으로 캄캄한 무명에 막힌 길을 뚫는다는 뜻이다 바늘이 비록 작긴 하지만 조그만 귓구녕이라도 뚫혀있으니까 오만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고 그죠? 바늘에 조그만 바늘 귓구녕이 안 뚫혀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이렇게 업보 중생이 그래도 하암경을 들을 만한 바늘 구녕 맡은 귓구녕이라도 여기에 큰기는 났더라고 조그만 콧구멍에 숨쉬는 바늘 구녕 맡기라도 지금 뚫혀가지고 지금 하암경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 여기 와가 그쵸?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삭발하고 가사 읽고 있는 거는 누구하고 인연이 있는 거요? 불유연이라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서 노력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부모도 친한 사람이 아니다 부모 미생전에 억년일상원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설두 중년선임의 개송 성가기감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고불 미생전에 옛부처님 나시기 전에 억년일상원이라 뚜렷한 본래 면목이 있었느니라 완벽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텅텅 빈 마음이 있었다 서가도 유미여든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스비 기능전가 어떻게 가스비가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심전심은 다 거짓말이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하고 인연이 있다 다른 말로는 불유연이라 하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 부처님?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내서원단 자성번문서원함 자성불도 서원서원 내 불도하고 내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우리 환경을 잃는 목적이 이 법신을 어떻게든지 거룩한 쪽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이 남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해도 한없이 나눠주는 월인천강이 되는 거죠 하늘에 달이 천강 만강 떠더라도 하늘에 달이 조금 더 줄어드는 법이 없잖아요 물만 있으면 달은 뜬다 성숙된 성건으로 캄캄한 무명의 맑힌 길을 뚫는다는 뜻이다 불은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 공덕을 보태기도 하고 공덕을 또 없애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중이 제일 부끄러운 것은 뭐라고 했어요? 화내는 그랬죠 하나면 하재신고 119로 바로 전화해버려야 돼요 하내는 것은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거예요 읽었지만 겉으로 읽었으니까 어릴 때는 하를 얼마나 많이 내고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원래 초파일 법문이 그거예요 하내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건 100% 정신병자예요 중원은 하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 하를 내냐고 하암경을 읽는 목적이 하암경이 무슨 경이에요? 하암경이 무슨 경이에요? 하를 응금한다 하암경 어떤 하? 대방광 크게 방강하는 화를 응금한다 이래서 대방광불 대방광불 불 나면 안 되니까 자 봅시다 지혜의 광명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써가지고 중성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고 또 혹고 이럴 때 혹은 인과를 할 때 인의 입장이에요 고는 인과를 할 때 과의 입장이에요 혹 미혹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찌개다시가 찡게 드는 게 있어요 찌개다시 하면 이상한데 중간에 찡기는 게 뭐예요? 혹없고 혹은 뭐를 혹이라 그래요? 미혹이는 초팔고 미혹이는 동화사에서 초팔구 12인연중에 초팔구 그렇죠? 초를 판단 말이에요 초는 뭐예요? 무명 여덟 번째는 애취 무명이 행, 싱, 명색, 유기, 촉, 연, 수 수가 여쭤봐야 돼 무명 행, 싱, 명색, 유기, 촉, 수 애잖아 여덟 번째 그렇죠? 팔구는 구요 구는 뭐예요? 치 치유연 치연유 그렇죠? 치연유 유연 생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생이라면 노사우비고네 이렇게 되듯이 그럼 미혹이는 뭘 판다? 초팔구 미혹하다는 것은 초와 무명과 애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캄캄한 무명 때문에 현재의 가부를 받은 게 뭐예요? 식, 명색, 유기, 촉, 수 이 현재 다섯 가지 가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시 현재의 업을 미혹한 게 애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돼요 이게 스토크가 돼가지고 치차기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치차기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치차기 되면 결국 뭐죠? 업을 짓는데 애연, 치 취연 유가 현재 업을 지어서 생기게 되고 생기면 사 죽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12연기를 얘기할 때도 미혹이는 초팔구 미혹이는 뭐 팔아요? 초팔구 미혹이라는 사람은 나인데 욕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미혹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미혹은 초팔구 업은 얼마? 그렇지 업은 20원 업은 뭐와 뭐를 업이라고 그래요? 앞에 무명이 연 행이라니까 행이 바로 행위동자 그렇죠? 행동 개시하니까 이게 과거에 업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무명이 연 행해가지고 행연 현재 가보를 받았어요 옛날에 무명이 연 행해가지고 마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명을 덮여가지고 행동 개시했잖아요 그렇죠? 업은 이렇게 행동한다 행위한다 조작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식 명색 유기 촉 수 이 다섯 가지를 현재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과거에 업을 짓는 걸 뭐라 하죠? 무명이 연 행 했다 이 말이에요 행해가지고 받았고 그럼 현재의 미혹항은 애치고 현재의 뭐죠? 저쪽에 유가 뭐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유의적인 동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의 조작이잖아요 그걸 현재의 업이잖아요 몇 번째 애치 유 열 번째죠 그러면 미혹이는 초팔고 업은 이십은 두 번째하고 열 번째 땡치리는 서리고 땡치리는 나머지다 땡치리 한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일곱 개는 뭐다? 고라고 한다 설 위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 고라고 한다 일곱 개는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 수 뒤에 생 사 그렇죠? 이걸 갖다가 고는 뭡니까? 결과물이요 결과물 고통의 우리가 고집 멸도할 때 죄송합니다 고집 멸도 있잖아요 고집 멸도할 때 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악도 악도 결과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악업 악업 이렇게 악업 짓는 거 있잖아요 악업을 인해서 집성자로 인해서 뭐가 생겨지요? 고성자가 생겨지는 그렇죠? 그러면 고집 멸도 도는 뭐예요? 대치 대치 대치라고 하는 건 상대해서 다스린다 이 말 아니에요 뭐로? 팔 정도로 다스려서 다시 이고 등락하는 거 이고 고통을 여행하는 게 뭡니까? 멸성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고집 멸도 우리 이래 하잖아요 여기 이제 혹고의 연례를 없애는 것은 또 지손이다 거치고 드러낸다 지배가 여지일지 소지하야 해손 지법은 이래가지고 친문에 좋은 일들은 익기용진이라 그것 다음에 드러내라 나쁜 짓은 매일 드러내고 우리 흔히 중선봉행 재앙막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손 자꾸 뜨거운 번뇌를 드러내면 드러내면 고작하면 우리한테 오는 현상이 뭐가 옳아요 사마타에서 자꾸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거치고 거치고 하다 보면 지관이라 했을 때 지관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고 선정이라고 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흔히 위빠사나라는 거 지관인 인가적인 입장에서 인의 입장에서는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 결과물 과의의 입장에서는 뭐라 하죠? 정해 그렇죠 정해 상수라 하잖아요 그렇죠? 끝임으로 해서 선정이 오고 살핌으로 해서 지혜가 도단하잖아요 그렇죠? 지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정해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막 그런 뜻이다 이렇게 대충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저보다 더 훨씬 오래 강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강의가 문제가 아니고 뜻을 철저하게 우리를 파악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아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계속해야 돼요 제가 뭐라 했죠? 읽은 것을 또 읽는다 외운 것을 또 외운다 들은 것을 또 듣는다 그래도 거기에는 한 글자도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색깔도 글자고 모양도 글자고 줄 것도 뜻이고 글자라고 하는 건 뜻이라고 합니다 빨간 게 있을 때는 빨간 뜻이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고 파란 걸 썼을 때 파란한 뜻이 있어요 이번에 도표 이렇게 나눠들었을 때 거기 보면 복과시 여는 거 있잖아요 아니 복과시 여가지고 무지개 빛을 쭉 해놨잖아요 그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개성만 잘 읽으면 개성이 뭡니까 노래잖아요 노래 그 다리를 건너갈 때 그런데 도표만 걸어놓고 도표는 도표대로 나는 내 도로 도표만 성불하지 사람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도표는 벌써 성불해버렸어요 자 봅시다 세주 묘음품에 나오는 각 신중이 가진 이름의 의미만이라도 뚫으면은 뭐가 하음경을 이해하는 것은 식은중 먹기다 하음경이 뚫리면은 인생에 용광로가 생긴다 이게 뭐 제 감성적으로 얘기해놔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잖아요 벌써 용광로처럼 이름도 용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이름도 얼마나 잘 지났는지 용학을 띠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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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